이리로 와봐, 우리 생전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내일이 크리스마스 또 이브 아니요. 웬 쟨가를 이런 거 어디서 나서 갖고 오셨대? 아, 샀지. 뭐 하려고. 또 당신이 오전에 산책을 하고 또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 봐. 요걸 해갖고 진 사람이 날이 산책을 시키는 걸로 합시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두 분 게임에 진심인데요. 날선 신경전이 오가는 상황. 결과는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야, 나리. 지금 어떻게 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우리 나리가 이걸 엎었으니까 가자. 오늘 산책 같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가자. 아빠 뽀뽀. 결국 무승부. 산책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매일 운동을 하는데요. 자. 어구, 어구, 날라다니, 날라다니. 나리야, 밖에 나오니 좋아? 아주 얘는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빨리 가. 가자, 가자, 가자. 아, 추워. 가자, 가자, 가자. 활발한 강아지 덕에 가파른 계단을 쉴 새 없이 올라가는 김한국 씨 부부. 천천히 가, 천천히. 아기 좋아, 아기 좋아. 이게 날이 없으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산책이라도 하겠어.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도 관리해서 먹고 그래야 될 것 같네.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 공기도 좋고. 니가 효자다, 니가 효자.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운동을. 엄마, 아빠가 운동을 네 덕에 한다. 오늘도 한층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아구, 아구, 빨리.